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팀 성적 고르겠습니다. 팀 성적. 팬 서비스가 가장 좋다고. 그건 팀 성적인 것 같아요. 팀 성적이요. 팬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팀 성적. 팀 성적이 팬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분이 좋은 팀 성적입니다. 솔직히 팬 서비스 먼저 말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팀 성적. 팀 성적이 있어야 보는 사람도 오고 보는 사람한테 팬 서비스를 잘해줄 수 있다. 실시간 경기. 실시간으로 야구 보는 게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 분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실시간으로 실시간 보는 게 유튜브 보기. 야구는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으니까 3시간 너무 기더라고요. 야구 팬이지만은 유튜브 보기 하겠습니다. 너 야구 3시간이요. 어... 유튜브 보고. 실시간으로 야구 3시간 보기. 근데 유튜브 보기 할 것 같아요. 3시간 보면은 좀 병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많아가지고 제가 유튜브 보고. 이게 나라 하이라이트나. 제가 야구에 관심이 없으면 유튜브 보기를 그냥 모를 텐데 너무 고민이 많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일단 야구를 하면 무조건 야구는 끝까지 봅니다. 실시간. 아... 유튜브 보고 그냥 야구는 문자 중계로 가끔 가끔 하긴 해야죠. 오케이 여기까지.